테슬라가 52위가 낮고 40%입니다. 모델 Y, X, S, 테슬라가 슬라싱을 지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슬라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론 머스크와 디먼 모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계속해서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FSD 가격도 12,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무려 40% 가량 내렸습니다. 마진 하락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테슬라가 망한다는 애널리스트도 있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감기를 맞이한 비트코인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앞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친 비트코인이 현재 세계 1위인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상당한 비트코인을 보유한 테슬라가 향후 2025년부터 적용되는 회계 규정에 따라서 손익의 긍정적인 영향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CNBC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홍콩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조금씩 점쳐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2100만 개라는 총 한계를 가진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바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해 왔고요. 이번에도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반감기를 지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까지는 적어도 두 달에서 5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지난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많은 만큼 향후 2025년부터 이 회계 규정에 따라서 손익의 긍정적인 영향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손익이 상당 부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디지트의 최근 모습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든 플라스틱 박스를 옮기는 것이 주요 활동인데요. 상당히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물류 공장에서 배치될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가 향후 이 공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율이동 차량이 디지트의 앞에 등장을 하고요. 디지트는 이 차량을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를 낮춰서 상자를 들고 그대로 뒷걸음질 쳐서 이 상자를 안전하게 옮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갈 방향을 향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자신의 갈 목적지가 정해지면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서 이 컨베이어 벨트 방향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가서 상자를 놓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모스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트는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 모양은 사람의 발 모양이 아니라 타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타조 모양을 해서 좀 더 많은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반복해서 시행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보유한 상당량의 비트코인이나 디지트보다 상당히 발전된 모습의 휴머노이드로 보는 옵티모스를 가진 테슬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테슬라의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테슬라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폭락의 원인은 바로 테슬라의 마진 하락이었죠. 고금리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니까 전기차 가격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마진이 축소되면서 성장 속도도 둔화된다 하는 것이 테슬라 주가 폭락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이 멈췄다면서 월간은 그동안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도 여러 차례 내렸고요. 최근에는 파산 가능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주가를 올려달라는 주주들의 원성도 높은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주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고 FSD의 가격까지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요즘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테슬라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테슬라가 카오스, 큰 혼돈에 빠졌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면 참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유명한 미디어에서 대놓고 비판을 하게 되면요.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테슬라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마진을 대폭 높이지 않는 이상 이런 비판을 걷어내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펀드멘탈이 좋다고 해도 그리고 그 펀드멘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테슬라 분위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테슬라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2만 5천 달러 저가형 자동차 생산이 연기됐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사이버트럭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도 방문이 늦어져서 기가인디아 건설이 연기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되면 정말 테슬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테슬라와 관련된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이러한 미디어들이 하는 우려가 정말 사실인지를 점검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난 분기에 테슬라의 실적 보고서를 보게 되면 테슬라는 현재 40조원에 가까운 프리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40조원에 가까운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말을 일론 머스크가 또 하기도 했죠. 테슬라 인공지능 학습에 집중적으로 투자 유익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테슬라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도의 기가팩토리 건설하는 문제는요. 인도 정부와 현재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밀고 당기기와 같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런 미디어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가려는 일환이면서 동시에 최근에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인도 방문을 연기한 것인데요. 이것조차 문제로 삼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마진 우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기차 가격도 인하하고 FSD 가격도 인하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는가를 우리는 투자자로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거의 공짜 가격으로 제공하더라도 FSD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얻겠다 하는 전략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요. 다양한 다른 회사들의 전략과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프린터 회사들이 초기에 프린터를 싸게 공급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토너를 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도 있었고요. 커피 회사들이 계속해서 커피 머신을 싸게 팔고 나서요. 계속해서 커피 캡슐을 팔아서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는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도기 회사가 면도기를 처음에는 싸게 팔고요. 계속해서 면도날을 팔아서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전략 등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큰 틀에서 이와 같은 마케팅 전략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전략을 일방적으로 지금 로보택시는 꿈이다 FSD는 꿈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07년도에 일론 머스크는 이때 이미 새로운 기술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그 기술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처음에 새로운 기술의 기술 가격은 굉장히 높지만 이후에 좀 더 많은 대중이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용하게 되면서 기술 가격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FSD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처음에는 이 FSD가 새로운 기술이었죠. 그런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기술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바로 이 FSD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FSD를 북미 지역에 룰리스하고 FSD의 가격을 12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과감하게 인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미 전기차의 가격이 낮아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되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전기차의 가격은 낮아진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좀 더 많은 대중에게 소개되게 되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가격도 낮아진다. 과거의 아이폰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면서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짜고 있는 자신의 롱턴 플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차량은 sports car, not because we think the world lacks for a sports car, but because it is the right entry point for the market. If you have a new technology, the right place to enter is high unit cost, low unit volume. Just as, you know, when a new cell phone comes out, or a new laptop, or some new thing, it tends to be expensive at first, because they're figuring out all the issues, and it takes time to optimize. and then over time that technology will become cheaper and cheaper. So, Ila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here at Wired Science. Well, thank you for having me. I need to first lay a little bit of a foundation here. Two days into your physics program at Stanford University, you quit school to start a company called Zip2, a media company. Right. Which you sold a few years later for a paltry $307 million. Then four years later, eBay buys PayPal. Is that correct? Yes. A company that you established or helped to establish as one of the creators? A few others, yeah. And now you've taken those two enormous successes, and you've set your ambition on space. How did you go from online payment systems to building a spaceship, essentially? Well, when I graduated from college, there were three areas that I thought would be most impactful to the future of humanity. The three were the internet, space exploration, and then changing the economy from a mine and burn hydrocarbon based economy to one which is solar electric, which I think is going to be the primary but not exclusive means of energy and transportation. Here on Earth, you are establishing a presence, certainly, with Tesla Motors.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at. This is an electric car company, correct? Right. And this is no hybrid car you could buy on a car lot. This thing goes from zero to 60 in four seconds. Is that right? Yes, absolutely. Zero to 60 in under four seconds. It's faster, a better acceleration than any Porsche currently in production, and any Ferrari except the Enzo. And it's twice the energy efficiency of a Prius. There's something I should point out about Tesla, which is, we didn't, you know, Tesla's first car is a sports car, not because we think the world lacks for a sports car, but because it is the right entry point for the market. If you have a new technology, the right place to enter is high unit cost, low unit volume. Just as, you know, when a new cell phone comes out or a new laptop or some new thing, it tends to be expensive at first because they're figuring out all the issues and it takes time to optimize. And then over time that technology will become cheaper and cheaper. And so that's going to be obviously a much broader market segment that can make use of that car. And then Model 3 is intended to be around a $30,000 price point. And so that's really affordable by almost everyone who can buy a new car. So the idea is to drive to mass market as rapidly as possible, but only at the pace at which the technology matures. The interest in Tesla is not from the perspective of, you know, the world needs another car company. It's more from the perspective of we have a very important environmental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which is driven by the burning of fossil fuels and the increasing CO2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and global climate change, which I think i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of the 21st century. And the only way to really get around that, in my view, is really with an electric vehicle. And then you need to pair that up with a zero emission power generation method such as solar power, I think solar power is going to be a really big deal. Have we screwed it up so badly here on this planet that our only hope is to build a new civilization out there? No, not at all. Actually, I'm quit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of humanity on Earth. You are? Yeah, absolutely. So what is the benefit to humanity then, to inhabit Mars, which is really what is an ambition of yours? Well, I think if you consider two paths, one where we're forever confined to Earth and the other where we're a space-faring civilization out exploring the stars, I think the latter is far more exciting and will result in a richer and more diverse human experience. How can you do that better than NASA? Well, NASA is a customer of ours. So there's a confusion in the public mind that perhaps a company like SpaceX is competing with NASA. But in fact, NASA is a customer of ours. So we're actually providing services to NASA, launch services. And when the shuttle retires in 2010, so starting in 2011, SpaceX's rocket will replace the space shuttle in servicing the space station with astronauts and cargo transportation. The name of your rocket ship is called the Falcon Explorer, is that it? Well, the Falcon 9. The Falcon 9. Yeah, it's the rocket. And then the spaceship is Dragon. Dragon. Yeah. So the Falcon 9 rocket lifts the Dragon spaceship and the Dragon spaceship is what goes to the space station and then returns to Earth. So it transports the Falcon as almost cargo then? Yeah, the Falcon 9 is kind of like the semi or something like that. The Falcon 9 booster rocket takes the Dragon spaceship to space and drops it off. Then it goes to the space station, docks with the space station, transfers astronauts or resupply cargo, whatever the case may be, and then the Dragon spacecraft returns to Earth. But you have said that we got lost along the way with our space program. What did you mean by that? Right. I think that was in some of my congressional testimony I gave a few speeches to Congress. Well, what I mean by that is in 1969 we were able to go to the moon. And here we are over three decades later and we can barely get to low Earth orbit. And I think by any measure that is a step backwards. Is that for a lack of leadership or technology? I think we made the wrong technological choices and I think there was also a lack of will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To take the next step and at least stay on the moon and perhaps build a base there and then go beyond the moon to Mars. And if you look at the news articles in the late 60s, early 70s, the expectation was that by now in the 21st century, we would have a moon base and probably even a Mars base. And I think if you'd asked anyone at that point in time whether we would be unable to go to the moon and not have been to Mars, I think they would think you're crazy. Do we need a leadership in that realm? Do we need a John F. Kennedy who sets a goal for us when he said one day a man will walk on the moon? Do we need that kind of leadership for this technology to move forward in that big step? I do think it's very important the president set the priority and determine the goal that we as a nation will aspire to. So rocket science really is rocket science? Yeah. It looks hard and it's harder than it looks. What's the big goal here? What's the long term plan? Well, the long term ultimate objective, the Holy Grail, is we would like to help make life multi-planetary. That's really what we'd like to do. So establish societies on as many planets as possible? Well, yeah. I think there's only one possibility, but yeah. I mean, even if we can just go from one planet to two, I think that's a pretty big step. And you'll start with? Well, Mars. Mars is the only viable planet. The only viable plan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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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ly. And we'd like to jump off the other side of the floor. Yeah, perfe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